여러분 안녕하세요. 속풍샵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예고드렸다시피 실바니안 산리오 콜라보 제품 리뷰입니다. 정확한 제품명은 실바니안 패밀리 산리오 캐릭터 아기와 나카요시 가구 세트인데요. 와 진짜 꿈의 콜라보죠. 아니 왜 이제야 둘이 만난 건지 자 아무튼 긴 설명 필요 없이 오늘은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케이스가 하나에 묶여있지 않고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 있네요. 저는 먼저 마이멜로디랑 시나모롤을 개봉해 볼게요. 먼저 시나모롤. 다 같이 있을 때는 거대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꺼내놓으니까 되게 조촐하네. 귀여워. 얘네들은 근데 진짜 실물승부다. 저 솔직히 얘네 콜라보 한다고 사진 나왔을 때 가격에 비해 좀 허접한데? 라고 느꼈던 점이 이 시나모롤이었어요. 아니 뭔가 좀 허접해 보여요. 근데 막상 또 보니까 마음이 또 가네요. 근데도 저는 아쉬워요. 귀를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았나. 옷도 어? 근데 꼬리. 꼬리 디테일. 시나모롤의 요 꼬리. 오. 요런 디테일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얘는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얘. 얘. 이렇게 모자를 벗겨보면. 까꿍. 오. 내가 좋아하는 양이다. 이 모자에도 이제 상표가 있어요. 비교를 좋아하는 저는 오늘도 짜자자잔. 찐 시나모롤을 데리고 왔어요. 같이 놓고 보니까 귀가 더 이상해요. 아니 시나모롤 귀는 뭔가 요렇게 좀 단정한데 얘는 너무 옆으로 뻗쳤어. 이거는 시나모롤 싱크대. 장난감 싱크대인데요. 저 오히려 이렇게 소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소품 너무 예뻐. 색감 봐.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정가도 11만원 정도를 하는데 지금 이게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막 풀미가 두 배 이상 뛰었어요. 그리고 요 음식 소품도 있어요. 와 진짜 쨍해. 채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쨍한 초록색. 그리고 얘는 포로폼프린이 생각나는 푸딩. 그리고 디저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얘는 어머 요거는 뭐야? 시나모롤 꼬리 같은 빵이네? 핑크색 시나모롤빵. 제가 산리오는 당연히 옛날부터 알았지만 산리오를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입덕이라고 하죠. 그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산리오에 대해서 막 엄청 정보가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산리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실 분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살펴본 시나모롤 세트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멜로디예요.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핑크색. 너무 귀여워. 마이멜로디에 이 하늘색 핀도 잘 살렸고 이 망토. 근데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좀 되게 단단하게 생겼다. 뭐 때문이지? 근데 저는 그냥 하얀 부직포 옷일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그 동물옷 쿠지 그 재질이에요. 그 질감. 귀여워. 꼬리 엄청 쪼꼬메. 근데 마이멜로디는 여기가 살짝 이렇게 접혔잖아요. 그래서 꼭 토끼가 아니라 다른 동물로 해서 이렇게 귀를 접어줬어도 귀여웠지 않았을까. 얘는 누굴까요? 얘는 음 이건 또 핀이야. 이렇게 뺏다 꼈다 할 수 있어요. 얘는 띵 띵 띵 눈꽃토끼예요. 너무 잘 어울리죠? 마이멜로디랑 이 핀을 여기에다 이렇게 껴줘볼까요? 아 너무 커서 막 돌아가. 아 귀여워. 모자도 너무 귀엽죠? 이것도 완전 기절할 만한 소품인데요. 마이멜로디 피아노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귀가 접혀야지. 어머 다리가 하트야. 하트 다리. 이게 아기 가구 세트잖아요. 그래서 컨셉들이 다 있어요. 얘는 음악교실 이름이 마이멜로디 라서 음악 소품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이거는 이건 뭐지? 칙칙칙칙 흔들면 소리 나는 그건데? 근데 여기에도 깨알 디테일 여기도 귀가 접혔죠? 그리고 마지막 탬버린 여기도 마이멜로디가 있어. 오 이거는 손에 껴지나 보다. 이렇게 오 오 아 너무 귀엽다. 이 악기는 실반이 한 손에 안 껴져서 플로키 마스코트를 데리고 왔는데 얘는 한쪽이 집게 손이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껴보려고 껴져. 껴져. 껴졌다. 껴졌다.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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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있어. 이렇게 두 번째로 만나본 마이멜로디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캐릭터들도 개봉해 볼게요. 저는 사실 여기 있는 이 새 캐릭터가 더 좋아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번에는 폼폼프린이에요. 폼폼프린은 우리 호두다람쥐가 맡았어요. 아 귀여워. 저는 실물로 봤었을 때 제일 귀여운 게 폼폼프린이지 않을까. 아 너무 귀여워. 폼폼프린의 마스코트인 이 빵모자. 얘는 이건 처음부터 씌워놨으면 고무줄 자국 대박났겠죠? 이렇게 씌우는 게 맞나? 어 귀여워. 얘가 미끄럼틀을 타려고 이렇게 처음부터 앉아있는데 우와 잘 안 펴져. 의상도 싱크로율 너무 잘 맞고요. 꼬리 그리고 아 요 똥꼬. 폼폼프린의 똥꼬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도 프린이를 데리고 왔는데 얘는 원래 꼬리가 없어요. 이 시리즈들은 꼬리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렇게 그려놨어. 근데 얘도 여기 밑에 똥꼬 있죠? 똥꼬가 상징인가 봐요. 여기도 이 미끄럼틀 보시면 여기가 뒷모습이거든요. 여기도 똥꼬. 이 미끄럼틀 진짜 귀여워요. 뭔가 빵 같아서 먹고 싶게 만들어져 있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앞 뒤 그리고 이 계단에도 이렇게 색깔을 입혀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반 던지기 폼폼프린은 아기 장난감 방인가봐요. 컨셉이 초록색 링이랑 빨간색 링이 있는데 세번째로 살펴본 폼폼프린 놀이방 이었습니다. 이번에 볼 친구들은 제가 제일 기대했던 리틀 트윈 스타 친구들인데 얘네가 리틀 트윈 스타는 아니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짜자잔 이 캐릭터 아시죠? 얘네들이 리틀 트윈 스타예요. 얘네가 누나 동생 쌍둥이 별인데 이 별나라 요정들이 이 아가들에게 곰인형을 선물해줬어요. 그 곰인형이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이름이 헷갈리는데 포프? 얘가 포프 퍼프인가? 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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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포프래요. 핑크생이 포프 이게 진짜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머리에 리본 있거든요. 핑크색 곰돌이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진짜 부드러워요. 근데 왜 곰을 안 넣고 고양이들로 넣었을까?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모자가 크지? 여기가 왜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왜 그런 거야? 얘는 안 봐도 아시겠지만 줄무늬 고양이 어머 대박 이런 디테일 진짜 좋아. 상표에 주인들이 라라의 인형 포프인데 인형이어야 되는데 친구다 친구 사이즈가 비슷해서 그죠? 이번에는 퍼프 하늘색 곰돌이에요. 얘는 안에 페르시안 고양이가 들어가 있고요. 얘도 양쪽 귀가 이렇게 달라요. 얘네 이마에는 둘 다 별이 있어요. 이 뽀송뽀송한 질감이랑 이 페르시안 털들 보이시죠?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역시나 상표가 붙어있고요. 꼬리는 진한 파란색이네. 포프는 키티의 곰돌이에요. 여기에는 침대랑 아기 장난감 소품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장난감 수레 시리즈는 많이 봤죠? 오 근데 다르다 달라 디테일이 달라 이게 리틀트윈스타 제품답게 별 달 이런 게 있고 바퀴에도 별이 있어. 그리고 장난감 블럭으로는 별 색깔 너무 예쁘죠? 세모모양 블럭 요거는 뭐라고 해요? 아치형 아치형 블럭 요거는 달 모양 근데 이거 세워놔야 되니까 여기가 살짝 깎였어. 요렇게 수레에다가 차곡차곡 넣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 침대 진짜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데 어머 여기 밑에 디테일 진짜 예쁘다. 근데 원래 실바니안 제품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오 미쳤나봐 여기에도 키키랑 라라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 포기를 못하겠어요. 너무 갖고 싶게 만들어. 요게 뭐라고 그죠? 이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예쁘게 만들었을까요? 여긴 또 다리야. 별 정말 감탄의 연속이다. 이 구슬들도 다 별이랑 다리고요. 요런 표현들도 예쁘고 다 예쁘다. 다 예뻐. 여기에서 얘기들이 이렇게 노는 거야. 네 번째로 만나본 리틀 트윈 스타 포프와 퍼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친구인데요. 산리오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실 헬로키티 너무나 유명하죠. 헬로키티는 우리 초코토끼 아기가 맡았어요. 얘도 싱크로율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빨간 리본 포인트 이것도 뺏다 꼈다 할 수 있고요. 요렇게 보니까 미니언즈? 바나나 들리면 미니언즈인데? 얘도 키티 꼬리가 요렇게 있고 집에서 제가 헬로키티 피규어를 찾아보는데 없더라고요. 그나마 얼마 전에 뽑은 이 초코와플 그 피규어를 하나도 안 닮았지만 데리고 왔어요. 리본 모양이 비슷해. 근데 키티는 하얀 고양이잖아요. 그래서 요 초코토끼를 고양이로 바꿔보면 어떨까. 짠!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이게 키티지. 그치 않아요? 요게 키티야. 오 잘 어울려. 아니 요 핀이 귀가 조그매가지고 안 꽂히면 어떡하나 했는데 잘 꽂아져요. 잘은 아니야. 사실 좀 얹어놨어. 그래도 너무 귀엽죠. 옷도 잘 어울리고 미안. 헬로키티 소품은 밥 시간인가 봐요. 너무 귀엽고 조그만한 요 식사 소품들이 있어요. 초점이 맞아라. 초점. 빨간색 머그컵. 요거는 숟가락 포크예요. 앞에 포크 모양 살짝 보이시죠? 헬로키티 식판. 요것도 진짜 귀엽죠? 여기다 밥 먹으면 다 꿀맛일 거야. 마지막으로 아기 식탁이에요. 식탁 의자. 의자 식탁? 키티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귀여워. 아 요거랑 비교해야겠다. 요렇게. 키티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좀 빠질 것 같아. 요거 왜 이렇게 귀엽죠? 요 얼굴이 너무 예쁜데? 오늘따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소품들 올려놓고 밥을 먹이는 거예요. 색상이 너무 예뻐요. 요렇게. 밥 먹을 시간을 만들어주고 밥도 좀 올려주지. 그쵸? 그리고 우리 키티를 이렇게. 안돼! 요렇게 의자에 앉혀요.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살펴본 헬로키티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화제의 실바니안 쌌리오 콜라보 세트를 리뷰해봤는데요. 역시나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실바니안이랑 산리오는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홈에서 조금만 더 물량을 풀어주면 좋겠네요. 2차 판매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이렇게 긴 리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